길고 아름답고 풍성한 속눈썹을 원하는가? 속눈썹이 길고 풍성하면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 속눈썹은 눈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속눈썹을 길게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주목하지는 않는다. 원래 속눈썹이 정말 짧은 사람들도 있다. 아니면 햇볕이나 환경오염물 때문에 건강한 상품을 유지하는 게 어렵기도 하다. 그래도 속눈썹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가지 있다. 속눈썹을 보호해주고 속눈썹을 길게 자라게 해줄 것이며 풍성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집에서 속눈썹의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 코코넛 오일을 직접 만드십시오. 먼저 껍질을 벗긴 말린 코코넛 탕기를 골라 내심을 얻습니다. 코코넛을 긁어내고 잘 섞은 다음 물을 조금 더합니다. 잔여 물을 제거하기 위해 주스를 짜내십시오. 집을 냄비에 넣고 황금색 기름이 나올 때까지 끓입니다. 이 오일을 사용하여 매일 속눈썹에 바릅니다.